아니 우리 진욱씨는 또 엄청난.. 엄청난 사람 뿐일 것 같은데? 아주 정확하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 마리씩만 양이 된답니다 그러면 양 소리 한 번 내주시죠 네 다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어떻게 하고 싶어요?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해도 될까요? 괜찮습니다 이 바보야 진짜 아냐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 가지마 가지마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떻게 사랑하는 분에게 고백할거죠? 그.. 성원씨 조개껍질 건네주면 예쁜 진주 사온다던 약속 까맣게 잊어버렸나 행여 내가 내가 미워졌나 행여 내가 내가 미워졌나 오늘쯤 그대 돌아오려나 오늘쯤 그대 돌아오려나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가 영종도 공항에는 어머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없는데 30초 deve student 멀려 정관점 홈페이지 오늘 1999년 마지막 provincial believe throovie